잘할까? 이거 자마치다 오늘 잘하고 오늘의 합격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 왔어? 자기야 차에 가서 내 다리에 보면 울름대폭 자리에 왔어? 왔어? 카메라 그거 삼각기 있거든? 그쵸 갖고 올래? 우리 현동이 마지막 날일 때 3번 꼈어? 어? 3번 꼈어? 3번 꼈어? 와 계속 중물 나와가지고 표시도 못 꺼면 어떡해 초방에 줘야? 아니잖아 누나 너무 아파 왜 공격적이에요? 공격적이에요 아 이런거 아 이럴다 뒤에서 sushi I'm so sorry Oh we are ready sushi And you don't want sushi? No Okay, alright I just saw you on a bit sushi Alright, so can I get ready? Can I have the blue bogey combo? Yeah And one jangpong One tangsuyu And one sundubu Sook Sook Sure B? Yes S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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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다행히 참기름 소재 그리스도 동생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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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 풍경은 달라요 형이 무난하게 파인애플을 입었어 아 무난하게? 누나가 파인애플을 입었어 성격 아니야? 나도 누나도 파인애플이라고 들었는데 그치? 누나도 파인애플이라고 들었는데 난 무난하게 파인애플을 입었어 분명히 리치, 나보고 파인애플, 브레이크, 비치 아 망고래서 누나보고 난 파인애플 난 비치 그건 비치 나랑 같이 먹을래 아 아 파인애플 여기 좀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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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플이의 짱 갯을 잊지 말고 아 아 아 버섯이 왜 안 되는 거야? 아 아 아 다 먹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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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동둑! 동둑!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그래, 성공해서 돌아 8년만 기다리세요 8년 기다렸다 저도 기다려봤어요 8년... 보이지 않았어 저도 요즘 몸이 아픈데 8년대 싫어하려고요 안녕 자기가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내가 망치를 소개하려고 해 여기는 홈디포고 간지난해 망치지 여기 럭피팀 이거 여기 뜨는데 여기 뜰거야 럭피팀 같은 모양처럼 돼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라인드 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볼까요? 럭피팀